더샵 판례 민법 공중개사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입니다. 판례의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수질성 김아인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 더샵 판례 민법을 진행하겠습니다. 더샵 판례 민법 특강은 제1강부터 제40강까지 이미 종료했습니다. 이 40강을 반복하셔서 판례 고독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제128강에서는 최근 공중개사 재매 출제된 중요 판례를 다시 리뷰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더샵 판례집은 기출된 판례를 객관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쓸데없는 판례 하나도 없고 다 출제 가능성 높은 판례들입니다. 자, 그럼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이 시간에 임착권 양도와 임참을 전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를 꼭 비교하셔야 되는데 먼저 임대인 통이 있는 임착권 양도와 임대인 통이 있는 임참을 전대 이곳 두 개는 완전히 다르고 이 두 개는 어제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통이 없을 때는 양도, 전대가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통이 없는 양도, 전대 공부하겠습니다. 통이 없을 때 양도, 전대 똑같아요. 갑부동산을 의뢰기 임대차 했는데 임대인 갑동이 없이 즉 무단으로 무단으로 양도, 전대합니다. 양도하면 우리 양도인 병의 양수인이죠. 전대차하면 우리 전대인 병의 전차인입니다. 그래서 을과 병의 무단 양도, 전대는 둘 간의 이거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갑에게 안 들키면 돼요. 안 들키면 되고 만약에 들키면 을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둘 간의 유효라 을은 병에게 점유를 넘겨서 병에 사용하게 해야 되고 을은 갑의 동의 받아질 의무를 병에게 부담합니다. 이렇게 둘 간의 유효인데 갑에게 들켰네요. 갑의 임대차를 원칙 해지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 해지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을과 병이 무단 양도 했을 때 을과 병이 법률상 배우자로서 저 X부동산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운영합니다. 그럼 배우자 간의 무단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의의가 아닐 만한 이런 특정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지권이 제한되서 예외적 해지할 수 없습니다. 원칙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런 빨간색과 같은 임대인에 대한 배신의의가 아닐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갑부동산을 우리 임대차 했는데 동의 없이 무단 양도 전대해서 병이 점유합니다. 자 그럼 갑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해지하든 말든 자기 마음입니다. 귀찮아서 해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임대차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으른갑에게 월세 차임을 줘야 됩니다. 갑은 차임을 받으면 재산상 손해가 없어요. 따라서 병에게 동의 없으니까 나가라고 인도 청구하거나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에게 차임이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파는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뢰계 매달 월세 받잖아요. 의뢰계 차임 받으니까 갑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돈 달라고 못합니다. 병한테 나가러 갈 수 있지만 돈 달라 못합니다. 더샤팔리집 154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 보세요. 을은 갑소의검을 임차했다. 밑에 박스의 네이지문 보겠습니다. 1번 만약 을이 갑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무단양도죠. 을병사의 임차권 양도는 유효죠. 유효. 무효가 틀렸습니다. 2번 1번의 경우 갑은 임대책약을 해지하지 않느라 며전히 유효죠. 병에게 불법점을 이유로 한 차임의 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도 똑같네요. 1번의 경우 갑은 임대책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병에게 불법점을 이유로 한 차임의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2번 3번 돈 달라고 못합니다. 4번 1번의 경우 병이 의뢰 배우자이고 그 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런 특별한 사정이죠. 그때는 임대인 갑은 임대책약을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1번이 틀리고 2, 3, 4번은 맞는지 보이죠. 기출문제 확인하겠습니다. 1번 갑은 자신의 X검을 의뢰하게 임대하였고 임차인 을은 갑통이 없이 무단으로 X검으로 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을병사의 임차권 양도기약은 갑통이 없더라도 둘간의 유효, 유효입니다. X 그 다음 지금 갑은 해지하지 않았죠? 그럼 임대차는 여전히 유효입니다. 3번 갑은 의뢰하게 임대차 유효죠. 차임제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만약 병이 의뢰 배우자이고 X검으로 통감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임대인 갑은 임대차 계약을 예외적 해지할 수 없습니다. 5가 되겠죠? 2번 갑소위 엑스토지를 건물 소위를 목적으로 임차한 을을은 임대인 갑 동의 없이 일병액이 무단 전대했습니다. 동의 없을 때 양도 전대 똑같아요. 1번 을병사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 맞습니다. 2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로되지 않으면 즉 해지하지 않았죠? 엑스토지의 불법점을 이유로 병액의 차임이 상당 부당이 될 반환 충고할 수 없습니다. 3번도 똑같죠?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즉 해지하지 않았죠? 엑스토지의 불법점을 이유로 병액의 차임이 상당 손해외상 충고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민법 판례를 복습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민특법 판례도 계속 복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